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죠. 67번부터 보겠습니다. 67번부터 69번까지는요. 협회 규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법규와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봐야 되죠. 일단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준수사항입니다. 판매 준수사항. 가장 거리가 먼 것. 쭉 한번 지문 읽어보시는데 1번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연계하여 펀드를 판매할 경우 펀드 투자 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임직원도 그 펀드를 권유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판매할 때는 권유 자문인력이 판매해야 됩니다. 펀드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일반 투자자에게 계열 회사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국,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열 회사라는 사실을 고지해줘야 돼요. 3번. 투자 권유를 한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평가 시 관계법규 등의 준수 여부 및 민원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맞고요. 4번. 당의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불안전 판매로 판매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경우 판매회사는 이 제재사항을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68번. 보기 중 펀드 투자 권고 시 의무 표시 사항으로만 모두 묶인 것. 그러니까 이거 펀드 투자 권고 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의무 표시 사항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실 여기 뒤에서 보면 투자에 따른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은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 금지사항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이건 표시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이거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이거 기억하고 니은은 맞거든요. 그래서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수나 수수료 그러니까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이런 보수와 수수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의무 표시 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수수료 있지만 여기 플러스 보수도 들어간다고 보수도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보수나 운용보수나 이런 것들 보수, 수수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비용 발생 가능성도 이것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 발생 가능성 이것도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사항이나 특성이나 해당 펀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필요하면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디귿 빠져야 되니까 기역, 니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 확인했고요. 69번 봅니다. 신상품 보호 차원의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1번 신상품이란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 신상품이죠. 2번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해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권리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게 좀 쬐쬐한데 7영업일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네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 3번 이게 7영업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입니다. 4번 금융투자회사가 타 금융투자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협회는 그 위반 내용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서 망신줘야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보죠. 70번입니다. 보기의 정보를 참고해요.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CPPI라고 그래요. The Constant Proportion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인데 이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중에 그 일정비, 고정비율 또는 일정비율 보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계산한 주식 투자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험 자산 배분이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슈어런스 애셋 얼로케이션 그래서 보험 자산 배분이라고 그래요. 인슈어런스 애셋 얼로케이션 이 보험 자산 배분은 사실 이것도 범위가 되게 커요. 범위가 큰데 우리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건 OBPI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CPPI예요. 그런데 이제 비중은 여기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옵션 모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이게 옵션 베이스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예요. 그러니까 옵션 모형을 이용한 거예요. 옵션을 기조로 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있는데 이건 조금 분산되어 있고 설명이 좀 약간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 CPPI는 비교적 산시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 CPPI는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짤 때 이게 마치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했을 때 내가 투자한 투자자산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일정 비율로 막고 상승했을 때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는 그러니까 하락 방어벽과 상승시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션을 만들면 이게 보험 전략이에요. 다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승시 이익 이익이고 하락 시에는 하락 시에는 손실이 일정 범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이걸 보험을 그러니까 옵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고정 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으로 위험 자산과 무의험 자산을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CPPI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익스포저 즉 위험 자산 투자 금액 여기서 위험 자산은 우리 교재에서는 다 주식이에요. 주식 투자 금액 주식 주식이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투자 금액 이게 중요해요. 요걸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주식 투자 금액은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익스포저. 그럼 익스포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위험 투자 금액 또는 주식 투자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익스포저는 승수 곱하기 쿠션이에요. 승수 멀티플라이어. 영어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해설에 보면 해설에도 있죠. 해설에 있어요. 해설에 있으니까 해설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할 때는 이걸로 하세요. 이게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 승수라고 그래요. 멀티플라이어. 승수라고요. 승수에다가 쿠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승수에다가 쿠션을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쿠션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예요. 쿠션을 어떻게 구원하냐. 쿠션은 어떻게 구원하냐면 포트폴리오 평가액. 포트폴리오 평가액. 포트폴리오 얼마에 평가되느냐. 마이너스 플로어예요. 플로어라고 하는 건 플로어는 바닥이라는 뜻이죠. 최저가치인데 뭐의 최저가치냐면 바로 최저 보장수익의 가치. 최저 보장수익의 현재가치. 최저 보장.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하는 것의 현재가치예요. 그러니까 최저 보장수익의 현재가치를 영어로 플로우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는 다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의 가치에서 플로우. 최저 보장수익의 현재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을 구한 다음에 이 쿠션에다가 승수를 곱해서 주식투자금액을 구하는 게 요게 일련의 흐름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주식투자금액. 요게 익스포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익스포젤을 어떻게 구하느냐. 포트폴리오 평가액에서 최저 보장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포트폴리오 가격은 평가액은 200억이고 마이너스 160억은 최저 보장수익인데 이건 미래가치잖아요. 만기시니까. 현재가치로 바꾸려면 무의험수익률로 할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플러스 무의험수익률 4프로니까 0.04로 할인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얼마냐 이거죠. 요걸 구한 다음에 이걸 빼줘요. 빼주면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다가 승수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얼마가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찾아야 되네. 그 해당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근데 153억 뭐 이렇게 나온대요. 153억. 백 이게 이게 153억 정도 나와요. 153억. 점 몇 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기다가 요 요거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게 쿠션이 나왔잖아요. 요기에서 요거 빼면은 200억에서 빼잖아요. 빼면은 고가 가지고 고 금액에다가 승수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어. 요게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잘 취득을 하셔야 돼요.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딱 하셔야 돼요. 바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주제 없이 다 풀 수 있도록 바로 그냥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가치 투식 투자 금액을 구하라. 그럼 익스포조를 구하는 건데 익스포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익스포조는 승수에다가 쿠션을 곱해주면 되는데 쿠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에서 포트폴리오 가치에서 최저 보장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빼준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멀티플라이어 승수를 3이다 그러면 3 곱하고 2다 그러면 2 곱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금액을 구하는 거다. 이 요령을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흐름으로 알아 놓으셔야 돼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바뀌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빨리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CPPI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거 알아 놓으세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